Q. 어디야? Q. 내가 어디 있어? 어디야? 12야? 암바부. 암바바바. 너 메이크업 했어 안 했어? Q. 난 그냥 비비만 발랐는데? 왜 이렇게 이뻐? 왜 이렇게 이뻐? 아 너 재수 없어 야 끊어. Q. 예쁜 날 들고 가시나? 이 가시나가 가시나 씨. Q. 넌 심심해요? 응. Q. 심심하냐고요? 아 심심하고. 뭐가 너무 많이 남았어. Q. 족발이. Q. 아 내가 가야되는데? 술 마셨어요? 술 마셨어요? 아니? 아니? 족발 시켜먹은거야? 어? 봐봐요. 언니 집 뷰가 굉장히 좋던데? 궁금하니? 예? 와서 볼래? 아아.. 제가 예전부터 제 스케줄 허락을 받아야 된거 같은데? 야 끊어. 제 스케줄 허락을 받아야 된거 같은데? 야 끊어. 야 야 기집애 끊어. 야 이씨. 언니. 언니 집에 그렇게 산다고 할 때부터 내가 제일 먼저 간다고 했었던. 맞아 맞아. 언니. 응. 그래도 언니가 언니가 저한테 전화해줘서 너무 기쁩니다. 네가 제일 처음으로 전화 건 사람이고 유일하게 전화 건 사람이고 네가 유일하게 제일 먼저 받았어. 당연하죠. 언니 전화인데 제가 받아야죠. 그래. 꼭 놀러와. 꼭 가겠습니다 언니. 여기로 와. 답해봐. 다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 안 가고. 언니가 있는 곳 잘 알거에요. 다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 안 가고. 언니가 있는 곳 잘 알거에요. 야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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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눈치가 개빨라. 그건 내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아무튼. 여기는 싹둑 내가 잘라버릴 거고. 언니의 매니저 오버랑 똑같거든. 아 그랬어? 언니. 언니의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내가 들었기 때문에. 언니가 어디에 있든 내 언니에 있는 대로 갑니다. 알았어. 제가 조만간 가고 가겠습니다 언니. 언니께 나를 보낸다. 그래. 언니께 나를 보낸다. 그래 알았다. 꼭. 언니에게. 오늘은 언니에게 내 마음을 보낸다. 못 자지 말고 오늘 좋은 꿈 꾸면서 잘 주무세요. 모르겠어요. 언니가 여기로 당첨 찾지 말고. 알겠어요 언니. 오잉? 아이쿠아. 긴장과 눈치가 빨라. 내 집에 남이 왔을 때 부르려고 했는데 눈치가 너무 빨라. 이 순간 싸기야 1등 예능 2채널